여러분께 힌트를 오픈합니다! 뭘로 가야 되지? 아 어떡하지 이거? 이거 70% 듣기! 맨 첫 글자를 70% 한다고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한 글자를 가지고 차라리 첫 번째 글자를 보거나 아니면 초성으로 1, 2번을 보고 싶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 진짜! 1, 5번! 막 이렇게! 1, 5번! 막 이렇게! 앞쪽을! 1, 5번이라면 또 음식을 아직까지 의심하는 거야! 아직까지 음식의 위험을 못 봐줬어! 예나 운다! 예나 울어! 아까 이것까지 치면서 얘기했잖아! 아닐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나 믿어요! 아니 못 믿잖아요! 전혀 못 믿어! 예나 를 맹신하고! 아니면 초성 1, 3번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1, 3번도 괜찮다! 너네 그른인지 너네 들은인지 우리가 약간 헷갈리니까! 한 글자를 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시원하게 까! 만약에 ㄴ이 나왔어! 그럼 넌 난 뭔지 모르잖아! 그래! 첫 글자 까고! 바로 다시 첫 자! 까긴 뭘 까요! 까긴 뭘 까! 저희 캔디! 캔디 그러지 마요! 한 글자 1번 오픈! 결정이죠? 결정! 결정! 갑니다! 한 글자 오픈! 무! 너무 다행이야!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야! 어떡할 거야! 봐야 돼! 봐야 됐어! 무! 뽑아내세요! 뽑아내세요! 무! 무로 시작한다 이 글자! 무! 무만랭이! 무만랭이 나옵니다! 무만랭이! 무한 리필! 무한 리필! 무한 리필! 무한 리필! 무한 리필! 우린 바로 미 씨! 무한 리필! 아 영어잖아! 영어잖아! 무한! 자 이제 갑니다! 들을 수 있어요! 일단 첫 줄에 진짜 총력을 다 해야 돼! 지금 2, 3, 4도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요! 맞아! 다 열심히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1줄 열심히 듣고 2줄에서 잠깐 쉬었다가 3줄 딱 또 찍고! 우리 만회인지 우리 드렌나! 우리 만회 그 뒤에 쪽! 그럼 이번에 리노 씨가 너네 자리까지 폭식을 확실히 들어주세요! 그래! 둘째 줄은 그러면 리노만 딱 듣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대대 무슨 맨 나오나! 뭐라고 둘째 줄은? 둘째 줄은 리노만 들어요! 둘째 줄! 리노만! 네! 돌리면! 물만 못 들었어요! 확신 들어주시고! 자 갑니다! 무! 예은아 잡아야 돼요! 네! 잡아야 됩니다! 자 유!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무조건 잡아야 돼요! 네! 듣자! 쓰자! 먹자! 으쯔야! 렛츠고! 에이! 엨구! 에잇! 스트레칭! 네 잘생겼다 몬스타엑시 위도래 예 보물 비주얼 얘기하세요 빨리 까먹 좀 했겠어요 우리들의가 아닌 거 같아요 우리들의 아니에요 약간 시옷 심해지는 시옷 이런 거였어요 신의, 신의 간식 말인데, 신의 신의 간식? 첫째 줄 진짜 모르겠어. 와, 이건 다시 처음부터인데 이거. 무, 무, 무. 무들은, 무들리는? 무리, 무리인데? 아, 첫 줄 아예... 자,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해 두 번째 줄, 돌리맨. 완벽합니까? 두 번째 줄은 완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혼자만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요. 돌리맨이 둘째 줄이랑 넷째 줄은 완벽하다고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약간 디귿 발음 세 번째 글자에 들리지 않았어요? 디귿 발음이 어디에 들렸습니까? 무, 무, 무 들리는? 무들리는? 무드리는? 뭐 이런 얘기예요. 무드리는? 무드리는? 무드리는?으로 끝났던 것 같다고. 무리다는, 무리되는. 무리되는 음식.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무리가 되는 음식인데, 나는 미식한다. 그런 느낌. 아, 이거 그대로. 무리되는 음식.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들리는? 무들리는 음식. 무들리는 음식. 무들리네? 무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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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드리는? 예나가 들은 약간 저 발음 뉘앙스가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나 뭐라고요? 무드리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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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찾았다. 왜요? 됐다. 무덴 우리 음식 이런 거. 무대 뒤에 어때? 무대는 우리 음식. 이렇게 해요. 무덴 우리 음식. 그럼 표기가 무대는. 무대예요? 근데 무대로. 무대 같아. 알겠다. 근데 무대로. 무대 같아. 알겠다. 무대 위는. 무대 위는. 무대 위는. 무대 위는. 무대 위는. 무대 위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음식 이게 많이 되나? 우리 무대가 엄청 맛있다. 무대를 씹어 먹어야 돼.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주연. 주연 지금 좋아합니다. 역시. 라비. 이제는 라비의 팬이 됐어요. 오케이. 한 명. 한 명 접수. 무대 위는 음식. 우린 바로 민식. 눈의 자리까지 폭식. 에러들의 관심. 뭐 여기서 시, 시? 시옷 발음이 몇 개 나왔죠? 시옷. 시옷. 테이러들의 관심이. 어떤 간식인지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심심할 때 간식.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심심할 때. 심심할 때. 박수까지 칩니다. 오, 주연. 완전히 라비에게 빠졌어요. 숨어들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 좋습니다. 자, 여기로 갑니까? 아니,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식신처럼? 심신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심심. 나는 심심으로 들었어요. 심심. 심심할 때 간식. 뭐지? 심심? 더 맛있게 먹는다. 심심할 때 간식. 막걸리 몇 잔 먹었어요? 약간 눈이 좀 풀려서. 빨개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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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잔밖에 안 맞았어. 간식 게임 때 완전히 못 봅니다, 여러분. 세 잔밖에 안 맞았어. 일단은 유 를 정답 전으로 모실게요. 아, 저요? 유 출발합니다. 뉴 정답 전으로. 배고파요. 심심해. 심심해. 심해, 심해. 뭐라고요? 심심해. 뭘 온 것 같은데, 지금.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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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들어온 거예요? 신이 주신 간식. 신이 주신 간식? 신을.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이 맞아. 올라가는 주식을 준 거야, 간식을. 은혁이 형. 엄청난 신이네요. 대박이네. 아니면 은혁이 형, 혹시 기현 씨가 좋아하는 간식 알아요? 사브레. 사브레 좋아하는데. 진짜 사브레일 것 같아서. 신이 주신 겁니까? 신이 주신. 뉴 불러 주세요. 표시 잘 쓴다. 무대 위에는 음식, 우린 바로 미식, 너네 자리까지 복식. 헤이러들의 관심, 신이 주신 간식, 올라가는 형의 주식. 맞어, 맞어. 나쁘죠, 나쁘죠.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신이 주신 간식. 신이 주신 김치찜. 뭐야, 김치찜. 김치찜. 결과는. 보여주세요. 실패입니다. 어디야. 실패. 실패. 어디야. 밑하긴 한 것 같아. 거기다 온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안 하세요. 늘상 이걸로는 일인가 봐. 해님 양이 만취입니다. 해님 양 만취고요.